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포토샵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툴, 즉 도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포토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이어라는 개념입니다. 레이어 패널들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이어라는 개념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좀 이해가 쉽도록 예전 종이 인형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릴 적에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인공의 의상이나 악세서리를 입혀서 혹은 바꾸는 그런 놀이가 되겠죠. 여기서 변하지 않는 주인공들, 인물들은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겠고요. 변하지 않는 기분, 바탕이 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의상과 악세서리들은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공이라는 백그라운드에 의상, 악세서리와 같은 레이어들을 접목시켜서 완성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포토샵에서 진행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레이어들이라는 개념을 잘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포토샵 도구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자, 무브 툴, 즉 이동 도구가 되겠죠. 단축키는 V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특정한 레이어, 특정한 레이어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고자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도구니까요. 자주 써보시면서 손에 익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브 도구, 이동 도구에도 여러 가지 세부 옵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옵션바를 보면은 오토셀렉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동 선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비화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자, 화성화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레이어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레이어 패널 보시면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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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레이어들이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바로 선택을 해서 이동시키고자 했을 때 자, 오토셀렉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도 자, 키보드에 왼쪽 컨트롤 키가 있습니다.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을 때는 활성화, 손을 뗐을 때는 비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 컨트롤 키를 제어를 해서 이동시키고자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활성화, 비활성화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를 더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자, 이것도 자기 스타일이니까요. 자기 입맛대로 나는 이쪽이 편해. 나는 오토셀렉트를 평소에 이렇게 활성화시켜놓고 쓰는 것이 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켜놓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평소에는 비활성화시켜놓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쓰고자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른쪽을 보면은 Show Transform Control로 돼 있습니다. 변형 컨트롤 표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변형 컨트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 각각의 레이어들을 레이어의 사이즈 조절을 하고자 했을 때 자, 트랜스폼 효과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자, 레이어 주변에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고요. 각각의 앵커 포인트를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하는 형식으로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이 Transform, 이 바운딩 박스를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여기서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저는 그냥 꺼놓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거추장스러운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때 좀 쓸 때는 저는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 그때 쓰는 편입니다. 이것도 자기 입맛대로 나는 그때그때 활성화시켜 놓고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 활성화시켜 두시면 돼요.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이동 도구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도구이니까요. 자주 꺼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도 시켜보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동 선택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 손에 익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동 도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주 사용해보시고 금방금방 숙지하시도록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동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